1. 2. 3. 3. 무작위 희귀 유무를 획득합니다. 허미. 아 차모 같구아. 첩탑. 첩탑 부수개. 첩탑 부수개. 8. 날이면 날마다 오는 몸발이 아닙니다. 아니, 이 카드 아까부터 왜 이럼. 디팩트가 디팩트였습니다. 슬더스가 캐릭터 이름은 참 잘 지었어. 디팩트 채널에 추가 프리즘을 구독해보세요. 디팩트는 프리즘을 구독해야지. 이게 맞다. 타격용 인형 잘 나왔다. 훌륭하군. 방어도 올리려면은. 여류는 웃고 있다. 타격용 인형 잘 나왔다. 타격용 인형 잘 나왔다. 화염 장벽. 아, 저거 넣을걸. 전투 장비 넣을걸 차라리. 이게 육강령 어떻게 잡지? 육강령 잡으려면은. 파워 포션에서 뭐가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지금은 참 쓸모 없는데. 나중에 필요할 거니까. 아이 세상에. 아, 아,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아,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아이, 바리키드. 올거면은 온다고 연락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참호도도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랬을텐데. 아, 여기가. 얘기도 안하고. 불쑥 찾아왔네. 감염성이 높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며. 고도 복용 디펙트를 플레이할 때는. 프리즘을 짚는게 좋습니다. 프리즘을 짚는게 좋습니다. 무적 나왔다. 이제 무적 참호하면 되겠다. 다음. 아이고. 빈쇄장. 아닌가? 빈쇄장 말고 아스트루라베 할까? 아니, 빈쇄장 하자. 타격타 싸그리 지워야됨. 그럼 이제 물음표랑 불만 보면 된다. 아, 또 아이언클리드가 아이언클리드 하는구만. 제거, 제거. 그냥 아이언클리스토스 설치. 이란 데이터는. 그럼 3단히. 마지막 아이언클리스토스 활기. 나이터 아이언클리스토스. 흠 음 왜 괜찮아 선택받은 자만 까다로운 거니까 선택받은 자 극혐이네 뒤질뻔했네 하짐..하짐석 아까 저거 먹는게 좋았을 것 같은데 연주? 금속화? 금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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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라도 한잔 할껄 그랬나 슬슬 분위기 쌓여지네 사모가 강화가 돼야된다 사모가 강화가 돼야된다 이거 엘리트 안되겠는데 근데 길이 이미 정해진 스컬 얼리 액세스입니다 얼기방패 깡타주울까? 깡타주울까? 어느 놈 잡아야되지? 이돔 잡아야되는거 아님? 이돔시켜 꺼져 핸드가 기적석으로 잡혔다 진짜 핸드 저기서 조금만 얹나갔으면은 디펙트 2호기 됐을텐데 운이 좋았네 진정한 끈기 아 줄거면 흘려보내기 주제참네 뿌리니까 들고 간다 슬더스 뉴비 꿀팁 압축댁을 할때는 프리즘을 집어서 순수를 찾으면 좋다 프리즘을 집어서 필댁을 할때는 프리즘을 집어서 고밸류 카드를 집으면 좋다 이론상으로는 틀리지 않은거 같아요 아 과일주스 먼저 먹을걸 물음표를 볼까 물음표 보자 점프킹 참호 하나 더 나오면은 안정적이겠다 몸박 하나 더 나와도 짚고 이게 몸박 하나면은 제발 죽어버리렴 배 줄게 배 핑키가 한판만 아이고나닐 하이고나니 죽이고 싶은 빨강막과 구십구선 잘 되게 잘 아시네요 구독자인가 봐 흐음 교과과목이 있었으면은 학위도 닫겠다 신속 포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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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놔야겠지 와 이거 영채워도 괜찮아 비네 파리케이드도 안 써도 되니까 깬거 같은데 깬거같은데 어 쏘세요 고래는 원래 쉿 쓴다 그러더라구요 그렇다고 합디다 두어 뭐야 안 써 꺼져 발굴 무적 발굴 영채화 는 할만 할거 같은데 하짐 성랑 껍 보단 현돌이지 하얀 짐승 껍질 아 편안하네 근데 이게 아이언클레드지 디펙트하다가 아이언클레드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근데 여기서 타격지우면은 어둠이 못잡음 아 뭐 화염장벽으로 잡으면 되나 수비지옥아 그냥 어둠이 못잡음 어둠이 잡아야지 아니 딜카드 하나 있어 하나는 더 있어야 어둠이를 잡지 현두민 아니 어둠이는 잡아야죠 선생님 아 뭐 포션 있긴하다 포션 먹으면 되긴다네 어차피 경로 있어가지고 타격도 오방어인 어둠의 포옹 강화 가능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흘레가 안나오고 징끈이 나오 징끈이 나와가지고 나올거면 흘레가 안나오고 징끈이 줘가지고 틀치가 아파요 몸박 하나 더 아니야 차 못 올릴거면은 좀 조심스럽다 내가 차 못 올리는게 아니었으면은 몸박을 넣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조심스럽네요 흘레 살까 흘려보내기는 인정이지 흘러보내기는 인정이지 흘레 살까 흘레 살까 흘레 살까 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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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심장 데코하도 단으로 쪼갤 수 있겠는데 아이고 이런 잠옷서지 마 잘만 돌리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 잼 잘 안돌렸지만 전투장비 딸기가 빠졌 흘려보내기 발굴 발굴 발굴형 채워야돼 하아 미쳤구만 와아 잠깐만 수작아님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어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아 미쳤습니까 휴먼 휴먼 아니지 아니 뭐야 이거 날 쓰게 이 시국에 기생충을 거부하다니 주무가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합니다 방어 도포쇼 기사회생 야 이거는 기사회생은 진화 업호 생각하면은 아닌데 안 넣는게 나을거 같은데 안 넣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니 근데 넣어도 될거같음 아까 넣어도 될거같음 너도 깨구 안 넣어도 될거같음 아 여기 넣는게 좋을거같음 이게 말릴 껀덕스가 있어서 말리냐 진화 금속화 화염자 진화는 빨굴이 있어요 나에게 일의 피해를 입히다니 건방제는 내 메시지 건방제는 내 메시지 건방제는 내 메시지 건방제는 내 메시지 조명 슬클래슨 아 무적 빠짐 달팽색 점액투성이 개굴 그액 또 커니 슬려보내기 타격 꺼져 가방 써야지 아닌가 가방 살까 제거할까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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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제거는 한장이지만 가방은 두장이잖아 간단한 산수입니다 논리왕 진짜 미친 캐릭터 기사 한장인데 지금 심장 흐 잡채 아 내 참옥 흘려보내기는 살려놓는게 좋았을텐데 그래도 이겼으니까 상관없다 참 하하하하 에게임이야 예 쓰른 뭐지 뭐지 이게 이게 진짜 보스 이게 진짜 보스라고 이게 진짜 보스라구